늦은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저는 뽀로로 방송국의 기자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의 깜짝 방문에 친구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겟은 크롱 웃자 이 정도면 되겠지 우선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잘 나오나? 좋았어 오 크롱이 나타났어요 역시나 크롱은 또 게으르게 잠만 자나 본데요 오 일어났어요 자 과연 무엇을 할까요 아 다시 자네요 다시 일어났어요 뭔가 두리번거리는 게 매우 수상합니다 냉장고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뭔가 꺼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것은 내 푸딩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되겠어요 여러분 돌격 아니 크롱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아니 저 그 그게 지금 이 푸딩을 드신 겁니까? 아니 이 푸딩이 혹시나 독이 든 건 아닌지 상한 건 아닌가 해서 먹어본 거다 크롱 그럼 한입만 먹어보면 되지 다 먹었잖아 그 그게 미 미안하다 크롱 크롱 너 거기 안서 크롱 크롱 너 거기 안서 크롱 깨끗한 내 방 음 난 청소가 참 좋아 아 크롱 깨끗하게 좀 먹어 어휴 칠칠맛게 과연 이런 그녀의 방은 어떤지 깜짝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조용 세금 세금 루피 루피 엄마 깜짝이야 아 아니 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찍지 마세요 아 안돼요 에이 평소에 청소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마치 평소 청소를 안하는 크롱의 모습 같은데요 누가 내기를 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크롱 제가 원래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오늘은 패티가 놀러왔어가지고 어지러졌네요 루피야 나 놀러왔어 뭐해? 아니 패티가 놀러왔었다고 했는데 패티는 방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하하하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해버렸네 아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안녕 이것으로 루피는 루피는 평소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 걸로 진실이 밝혀졌네요 자 다음 타겟은 포비입니다 포비는 과연 평소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저기 포비가 있습니다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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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어? 뭔가 꺼내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무언가를 보면서 웃고 있는데요 매우 수상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비 어? 전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수상하군요 뭘 숨긴거죠 지금? 숨기다뇨 어허 아 목이 마르네 아니 저게 뭐죠? 이 이건 아이돌 사진? 어? 어 아니 어 어 나보고는 아이돌 관심없다고 하더니 팬이었냐 크롱 어 아니 그 그게 몰라 아무래도 억울하다 크롱 뽀로로가 우리에 깜짝 속였는데 우리도 뽀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자 크롱 좋아 우리만 당할 수 없지 복수다 뽀로로 방에 혼자 있어 지금이야 자고 있나? 에잇 허 자 자면서도 마이크를 들고 잔다 크롱 얼른 얼굴에 낙서나 하고 가자 크크크 깜짝 놀랄 거다 크롱 크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십니까 뽀로우 기자입니다 뽀로로 일.. 일어났네 으.. 들켰나? 도 도망가자 크롱 응? 내가 왜 서 있지? 에잇 또 잠꼬대를 했나보네 다시 자자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마치 평소 청소를 안 하는 크롱의 모습 같은데요 누가 내기를 하나?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크롱 제가 원래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오늘은 패티가 놀러왔어가지고 어지러졌네요 루피야 나 놀러왔어 뭐해? 아니 패티가 놀러왔었다고 했는데 패티는 방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해버렸네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 안녕! 이것으로 루피는 평소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 걸로 진실이 밝혀졌네요 자! 다음 타겟은 포비입니다 포비는 과연 평소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 저기 포비가 있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미안하다 크롱 크롱! 너 거기 안 서? 자! 두 번째 몰래카메라 주인공은 루피! 평소 루피는 항상 깔끔하고 청소를 좋아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깨끗한 내 방 음! 난 청소가 참 좋아 아! 그럼! 깨끗하게 좀 먹어 어휴! 칠칠맛게 과연 이런 그녀의 방은 어떤지 깜짝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조용! 세금! 세금! 루피! 루피! 엄마! 깜짝이야! 아! 아니! 방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아! 찍지 마세요! 아! 안돼요! 에이! 평소에 청소를 으쌰! 웃쌰! 웃쌰!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저는 뽀로로 방송국의 기자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의 깜짝 방문에 친구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겟은 크롱! 우선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잘 나오나? 응 좋았어 오!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어! 뭔가 꺼내고 있습니다 저게 뭐죠? 무언가를 보면서 웃고 있는데요 매우 수상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비! 어! 전...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수상하군요 뭘 숨긴거죠 지금? 숨기다니요 어허! 아! 목이 마르네 아니 저게 뭐죠? 이... 이건... 아이돌 사진? 어? 아... 아니... 어허! 푸흐흐흐흐흐 나보고는 아이돌 관심없다고 하더니 팬이었냐 크롱 어... 아니... 그... 그게... 몰라... 아무래도 억울하다 크롱 뽀로로가 우릴 깜짝 속였는데 우리도 뽀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자 크롱 좋아! 우리만 당했어 크롱이 나타났어요 역시나 크롱은 또 게으르게 잠만 자나 본데요 오! 일어났어요 자 과연 무엇을 할까요? 아! 다시 자네요 다시 일어났어요 뭔가 두리번거리는 게 매우 수상합니다 냉장고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뭔가 꺼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것은 내 푸딩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안되겠어요 여러분 돌격! 아니 크롱 지금 이게 무슨 짓이죠? 아니 저... 그... 그게... 지금 이 푸딩을 드신 겁니까? 아니 이 푸딩이 혹시나 독이 든 건 아닌지 상한 건 아닌가 해서 먹어본 거다 크롱 그럼 한 입만 먹어보면 되지 다 먹었잖아 그... 그게... 미...